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네요. 중국은 전쟁도 이내 전술을 하지만 사업도 이내 전술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가지고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설문조사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분께서 글을 남겼습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정치를 민생 앞에 둡니까?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음식, 술, 물건을 팔지 못해서 배업이 속출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오직 정치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의견을 남기셨는데 어제 소개한 바와 같이 요즘 자영업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폐업 점포수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간이 가면서 폐업수, 여러분들 점포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이게 이제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참 내수도 힘들지만 수출도 참 만만치 않구나.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 캐파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신생 전기차 업체가 생산 능력을 급증시켜 가지고 도저히 중국에서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자동차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870만대를 생산하는데 중국 내에 소화하는 자동차 대수는 3,900만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1,800만대를 해외에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습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산업을 육성한 다음에 해외시장의 이름들 중국 내에 소화되지 않는 자동차들을 덤핑으로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산업을 키운 다음에 행패 넘진 저가로 뭡니까? 물건을 해외시장의 이름들 쏟아내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도산시키는 그런 작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철강, 석유학 다 마찬가지죠. 오늘 정권회사 이름 애널리스트를 맡고 계시는 분이 적었네요. 중국 지방정부의 kpi 핵심 성과 지표는 항상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2008년도에 미국의 서버프라임 모기저가 왔을 때 미국의 부품 소재기업들을 많이 인수해 가지고 싸게 인수해 가지고 기술력을 축적했고 이제는 뭔가 하니까 중국 자동차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천문학적 지원금으로 키워낸 전기차가 세계 1위 규모로 올라오자 중국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외자기업을 다 쳐내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가장 크게 희생양이 됐던 것이 현대 기아 자동차고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800만대를 생산 캐파 가지고 매년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중국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3,000만대밖에 안 되니까 1,800만대를 거의 덤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쏟아내야 된다. 이 물량이 해외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 물량을 해외로 쏟아지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이고 중국의 인해전술 배를 많은 기업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전기바터리 회사가 망했네요. 유럽의 최대 배터리 회사가. 이 골드만삭스처럼 이렇게 탑 수준의 여러분들 금융회사 산하에 있는 사모펀드 회사가 무려 1조 원 정도를 그냥 날리게 됐네요. 이 투자라는 것이 유럽 최대의 배터리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골드만삭스가 이러면 1조 정도 투자했는데 이게 전부 다 종이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 투자의 기재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노스폴트라는 회사네요. 노스폴트의 성장성을 낙관하고 1조를 집어넣던 골드만삭스는 그 액을 날리고 골드만삭스 사모펀드가 8억 9천6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금액은 연말에 전액 상가 계정이다.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냥 돈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노스폴트 투자가치는 투자금액의 4.29에 달하며 내년에는 6배로 증가할 것이다. 완전히 꽝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금을 다 날려버린 거죠. 지금 노스폴트 이런 회사 상황이 8조 2천 100억 정도의 이런 부채가 짊어지네. 청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유럽연합이 자체 생태계 구출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스폴트가 무너지면서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게 아마 중국 영향도 클 겁니다. 한국은 무역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중국 배터리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독가짐인데 뭐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300조 정도 이상 투입한 걸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닥터에이아이한테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게 돈을 얼마나 넣냐 320조 최소 320조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2009년부터 2023년 말까지 중국 정부가 중국의 자동차업계에 투입한 여러분들 보조금이 2310억 달러 320조 5356억을 집어넣은 겁니다. 판매세 면제 구매자 리베이터 r&d 대금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니까 이 기업들이 뭐죠 그냥 정부 보조금을 갖고 값싸게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내 총생산의 4.9% 정도를 전기자동차에 퍼부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불공정 거래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보조금 가운데 하나가 구매자한테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2018년에 1만 4천 불 정도 지불했네요. 엄청난 돈을 줬네요.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2, 3천만 안 되겠습니까. 1만 3천 860불을 지불한 겁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네요. 중국 때문에 뭐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조금을 보조금을 전기차만처럼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에 다 이게 세계무역기구 같은 데서 직접 규제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불공정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살기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학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보조금을 지불했을 겁니다.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롯데그룹 전체의 유동성 그런 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야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빡빡해지는 겁니다. 내수는 내수대로 해외는 해외대로 반도체 이렇게 육성할 겁니다. 수십 조를 때려 부어 가지고 창신메모리 같은 걸 올린 다음에 좀 겁이 떨어지는 레가시 제품을 현장의 가격을 낮춰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고부가 같이 상품 쪽으로 쫓아오겠죠.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가격을 형편없이 낮추겠죠. 세계의 우한 덩어리인 겁니다. 다 그렇게 뺏기는 겁니다. 산업을. 뭐 먹고 살지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